무속인도 잘합니다. 올마이티 TV 구독해주세요. 24살의 남자 같은 경우는 19, 20, 28이 좋은 궁합이고요. 나쁜 궁합은 21, 22, 30.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 짓띠 같은 24살 경우에는 28, 31, 32이 좋은 궁합이고 그리고 나쁜 궁합으로 가자면 26, 29, 30. 36살의 짓띠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28, 31, 32살의 용띠가 좋고 그리고 나쁜 띠로는 30, 33, 34.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36의 짓띠라면 40, 43, 44 좋은 거고요. 또 나쁜 궁합으로 보자면 38, 41, 42이 안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충이기기 때문에 부딪히는 격이기 때문에 그런 나이적으로 차이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48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임자생이에요. 좋은 띠로 보자면 40, 43, 44. 그리고 나쁜 띠로 가자면 38, 41, 42로 보시면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띠로 보자면 나이로 보자면 52, 55, 56으로 가고요. 나쁜 걸로 보자면 50, 53, 54으로 보시면 돼요. 경자생 짓띠에요. 60살 같으면 경자생 짓띠 같은 경우에는 좋은 궁합으로 보자면 52, 55, 56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쁜 궁합 같은 경우에는 53, 54, 58로 보시면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64, 67, 68은 좋은 궁합이고요. 또 나쁜 쪽으로 가면은 62, 65, 66의 가보생 같은 경우는 추위 부딪히니까 아무래도 조금 피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정축생이네 그쵸? 23살 같으면 정축세 소티 같은 경우에는 좋은 궁합으로 보자면 19, 21, 27 나쁜 궁합으로 보자면 18, 20, 22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24살, 27, 31가 좋고요 나쁜 궁합으로 보자면 26, 29, 30 이렇게 조금 피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35소띠 같은 경우는 울측생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궁합으로 보자면 31, 33, 39가고요 그리고 나쁜 궁합으로 보자면 30, 32, 34 울측생 35의 여자 같은 경우에는 36, 39, 43 정도는 또 괜찮고 나쁜 궁합으로 가자면은 또 38, 41, 42 같은 경우에는 또 부딪히는 격이에요 47소띠면은 개축색 소띠이에요 좋은 궁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39, 43, 45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나쁜 궁합으로 가면은 42, 44, 46 그리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48, 51, 52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요 나쁜 거는 또 46, 또 50, 54은 또 부딪히는 격이고 그러면은 신축생 소띠 남자 같은 경우에는 52, 55, 57은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또 나쁜 궁합으로 보자면은 54, 56, 58은 별로 좋다고 보지 못하고요 또 여자 같은 신축생 59 경우에는 또 60, 63, 67 좋은 궁합으로 보시면 되고 나쁜 궁합 같은 경우에는 62, 65, 66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개개인의 사주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궁합이라는 거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가를 물어보는 게 궁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 사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주에 맞춰서 저희가 궁합을 받는 거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띠별 통계적인 거기 때문에 절대라는 건 없습니다 은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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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감사합니다.